음 단호박 자기 좋아하는 조그만한 단호박이 맛있겠다 이게 맛있는 거야 에이팬 호박 맛있어야 돼 뭐야 보리새우 나는 옥수수 이야 2만원씩 풀어주면 아주 시컷 사겠다 진짜 응 어이구 뭐야 1박2일도 나왔어 이발강 교동이발강 이발강 으아 이발 이거보다 이거 공구로 찌르겠네 연세대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? 사모님 옥수수 드세요 저 대추차도 있대 오사님 옥수수 드셔요 시장이라 인심이 좋네 국간장도 이 판에 14,000원 쉐비룸 매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시마 음 음 오미자 주스 한 병에 3,000원 예 brush 야 영심이네 와알 마치 장가 철무인 가방, 사과차, 대추, 피, 무 발리의 찰떡 찰떡 끓일 수도 있어 찰떡 끓일 수도 있어 음 추억이 아이스팅수 코똑 또 전화기 딸따리 전화기 이 옷도 전명차 헛개나무, 돌나무, 제지감배, 당뇨, 둥글레, 겨우사리 아 이게 좋은 흙을 밑에다가 다 써놨네 시장기 구경 재밌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야 아 반절욕 익목초 국화채